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이들끼리. 그래서 자기는 막 끌고 싶고 막 그랬어요? 아 이거 아 도끼? 도끼 들고 싶었어요. 뭐라 그래? 도끼를, 도끼를 들고 싶었어요. 도끼도 뭐예요? 도끼, 무기, 무기. 칼, 도끼 뭐 이런 게 있겠지. 한방짜리 무기였어요. 그럼 어느 편에 들고 싶었어요? 저쪽 편 우리 쪽. 아 이쪽. 아 이쪽. 우리를 찍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? 도끼로? 도끼로의 그 말투도 게임 말투를 많이 쓰신다면서요. 자 여기 이쪽에 원스나 있으니까 이쪽에 A로 갈게요. A롱이 있어요? 네 A롱이 또 B로 갈게요. 정면, 정면둘? 아 정면둘. 정면둘. 개돌, 개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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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각이 하나 있어요. 뭔 얘기하는 거야? 야 이거 진짜 외국말 하는 거니까? 아니 저거 더 해봐요. 저거 더 해봐요. 신기하다. 새로운 방에 다른 데 놀다가. 다른 데 방에서 놀다가 또 만났어요. 님 리하영. 미구구. 다시 만나면 반가워요. 다시 만나면 반가워요. 다시 합시다. 둘 다 미친 사람 같아. 그러니까. 뭔 말 하는 거야 이게. 근데 사실 저희 또래는 사실 제가 뭐 20대 중반 뭐 초중반 이렇게 팀이잖아요. 그래서 남자들끼리 사실 이런 게임들 저희 또래는 많이 하거든요. 남자끼리.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여성분이 저 정도를 알고 있다는 거는 남자들은 이게 일상인 거고요. 이건 진짜 빠지지 않으면 몰라요. 아니 그러면은 지금 잠깐 나와서 어. 평소에 이렇게. 숨고. 게임하고 뭐 이런 게. 자세가 어느 정도 나오면 알겠다. 시뮬레이션에. 수영하고 나오세요. 대신 이들은 반대로 가는 거야. 맞춰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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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이기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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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리도 기술이요. 콜라리도 기술. 몰라요. 써도 돼요. 우리 적들이야. 설마 조심하세요. 오 빵. 진짜 멋있어. 진짜 멋있어. 진짜 멋있어. 손 뛰고 있다. 자 그럼 간다 적들이 가자. 지키시름 뛰어야 돼요. 두 명 죽여 두 명. 두 명 살았어. 한 명 살았어. 한 명 살았어. 한 명. 난 안 할래요. 난 안 할래요. 아 그리고 이게. 이동할 때는 총을 들고 하면 총이 무겁잖아요. 그래서 칼을 들고 이동해요. 그냥 가면 심심하잖아요. 다 이러고 다녀요. 한번 해보세요. 한번 해보세요. 이번엔 칼. 이번엔 칼 가지고. 칼 들고 다닌다. 빡. 빡빡빡빡빡빡. 미안해. 미안해. 아니 원래 꿈이 뭐예요? 꿈이 없어요? 세 개의 한 획을 긋는. 한 모델이 되고 싶어요. 한 모델. 아 그래요. 모델인데 계속 게임하고 있으면 어떻게 모델이 돼요? 모델인데 워킹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. 게임 모델이 되면 되겠다. 게임 모델이. 게임 모델이. 게임 사람으로서 모델이 어떻게 되냐고. 우지 씨 한번 봤어요. 한번. 떨어졌어요. 한번. 또 도전해야지. 한번 하고 안 할 거예요? 아니 좀. 좀 다듬을 게 필요한 것 같아서. 많이 다듬어야 될 것 같아서. 아니 워킹은 많이 다듬어야 돼요. 약간. 네. 스무살이잖아요. 자기도 말하듯이 공부를 해야 할 나이인데.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일어나면. 컴퓨터 하고. 때려도 받고. 욕. 욕도 해보고. 욕도 해보고. 욕이 그런 막. 비서가가 아니라. 정신 차리라고. 근데 끊어봤어요. 근데 한 6일 정도? 이 정도 끊었는데 다시 하더라고요. 6일 안 해봤어요. 근데. 생각이 더 나요. 그러면. 뭐가 생각이 나요? 그러니까. 맵. 그러니까 위치 막 그런 거 막.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. 막 총 이런 거. 네. 이게 또 비슷하네요. 사실 음식도 그래요. 다이어트한다고. 그러면. 아.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요. 그럼 위치지. 뭐. 평생 새끼만 먹을 수 있어요? 뭐. 어떻게 새끼만 먹으냐. 그러면. 누구한테 한마디 하세요. 그러면 좀. 빨리 나오라고. 진지하게 한마디 하세요. 진짜 이런 친구 있다라는 거 참 복이에요. 나이야. 이제 20살 됐으니까. 공부도 하고. 그러니까. 네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. 그러니까. 그거 이루기 위해서. 공부하자. 끊어. 제발 좀.